이 식당은 영원히 배려, 존중 하나, 둘, 셋, 일곱!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게 만명이 어때? 만명이요? 주부 이름 맞는 데만 앞으로 한 4, 5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영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? 해야죠? 어? 오늘은 저녁, 저녁 장사 가지 방법이 없어, 그치? 둘, 셋, 넷! 그쵸? 야, 과자가 없는데? 왔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, 저녁 장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는 기다려서 제대로 먹고 누구는 기다려서 부실하게 그런데 이것도 만들어야지, 사와서 육수가 몇이라 그랬죠? 육수가 문제인데, 육수가 이야, 그러니까 이런 예상을 못 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배달을 좀 시키면 괜찮 지금 두 팀 와 계세요 들어오신 거 아니지? 아직 안 들어오신 거 들어왔을 때 우왕장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 바로 바로 우리는, 우리는 손님이 오면 우리는 그냥 주문 받고 바로 면을 바로 뽑아서 낸다고 강조하세요 알았죠? 아니, 아니 여기서 빼라고요, 그릇을 아니, 그릇을 어디서 빼라고요? 그릇이 중요해요, 이거 손님한테 그릇이 안 중요하더라고요 주문을 받는 순간 면을 그러니까 즉석에서 뽑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, 그리고 어느 식장에서 미리 뽑아놔요? 주문해야 뽑아주죠 면 다 불게 나도 몰라 그, 다 그러죠 이거 더 해놔야 된대 이제 시작할게요 자, 이제 갑니다 자, 준비됐어요 들어오세요 자, 강 씨다 오픈합니다 오픈 어서 오시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세요 띄지마도 또 넘어지려고 어? 메뉴팟 먼저 그쪽으로? 그러니까 메뉴 수어드리고요 물을 드려야 돼요 안녕하세요, 안녕 천천히 오세요, 천천히 안녕하세요 메뉴팟 드리세요 컵 당연히 드리죠 안녕하세요, 안녕 안녕하세요 메인팟 먼저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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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